어도비 라이트룸 클래식 2020 버전이 입문 첫번째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강의는 어도비사에서 만든 라이트룸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핵심적인 사용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의가 제작이 되는 수준이 입문자를 위한 수준이다 보니까 다소의 강의가 진행되는 속도가 약간 천천히 진행이 되고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관점 안에서만 모든 강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라이트룸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주소였죠. 이 사이트 주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로 쓰일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색보정을 하거나 여러가지 목적으로 편집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라이트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스마트폰이라던가 태블릿과 같은 그런 모바일 환경을 위해서 동작하는 모바일 버전의 라이트룸이 있고 컴퓨터 환경 안에서 동작하는 라이트룸 클래식 이 두가지 버전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모바일 버전의 라이트룸이 아닌 컴퓨터 환경 안에서 동작하는 라이트룸 클래식 버전을 기준으로 모든 설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라이트룸이 동작하기 위해서 어떤 컴퓨터 환경이 필요한지 알아봐야 되겠죠? 바로 지금 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 주소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라이트룸 클래식 버전의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환경 안에서 동작하는 버전을 사용할텐데 일단은 이제 그 윈도우즈 환경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제크 CPU는 인텔 또는 AMD CPU가 필요하게 되고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7 또는 윈도우즈 10 버전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윈도우 10 버전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윈도우즈 8.1, 윈도우즈 10 버전의 1, 5, 1, 1, 1, 1, 1, 7, 0, 3, 1, 7, 0, 9, 1, 8, 0, 3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윈도우즈가 갖고 있는 제크 시작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여기 있는 설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나타나는 제크 윈도우 설정 중에서 시스템을 이동해 봅니다. 시스템 쪽에서 보게 되면 정보가 있죠? 정보를 이동을 해보게 되면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윈도우즈 10 프로 버전이고 버전은 1903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10 버전이 1803 같은 옛날 버전이라면 업데이트를 진행해서 최신 버전의 윈도우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크 필요로 하는 램이 있죠? 컴퓨터가 사용하는 메모리는 제크 최소한 4GB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권장은 12GB를 권장하고 있죠? 최근에 그 컴퓨터를 구입하신 분이라면 대부분의 제크 16GB, 32GB 정도를 아마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최소한은 16GB 이상의 메모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드디스크 공간의 제크는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 2GB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실제로 제크 라이트룸 안에서 수백, 수천 장의 이미지 파일을 갖고 와서 편집을 진행하려면 하드디스크 공간은 수백 기가바이트에서 몇 테라바이트 정도가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해상도는 제크 1024-768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실제로는 최소한 HD급 해상도 1920-1080 이상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모니터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바로 그래픽 카드가 갖고 있는 프로세서 사항인데 역시 제크 구입하신지 얼마 안된 비교적 최근에 구입하신 분이라면 보통 제크 AMD, NVIDIA 계열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그 그래픽 카드가 갖고 있는 비디오 램이 중요한데 최소한 제크 1GB 비디오 램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하지만 4K나 5K 같은 고해상도 모니터에서 고품질의 이미지를 가지고 편집 작업을 진행하실 때는 최소 2GB 이상의 비디오 램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권장하는 것은 4GB 이상의 비디오 램이죠. 역시 이것도 최근에 제크 그래픽 카드를 사신 분이라면 아마도 대부분은 2GB 이상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래픽 카드 드라이브에 따라서 그 적당한 수준의 그래픽 드라이버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바로 오른쪽 마스 클릭 NVIDIA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스템 정보를 통해서 그래픽 드라이브 버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바로 451.48 버전을 사용하고 있죠. 역시 비교적 최근에 발매가 된 그래픽 드라이브로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로 설치를 하고 또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인터넷 환경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마음부터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시스템 요구 사항은 뭐 이와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그 동작 환경이 충족이 된다는 과정 하에서 그 다음으로 라이트룸을 이제 설치를 해봐야 되겠죠. 라이트룸 설치를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의 이제 그 이 어도비 계정이 없다면은 어도비 계정을 먼저 하나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로그인을 통해서 바로 이 계정이 없다면은 계정 만들기를 통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주시고 이미 계정이 만들어져 있다면은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이제 라이트룸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구매하기나 또는 7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체험판을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일단 라이트룸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먼저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체험자가 보여드리는 이 주소로 이동을 해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셋업.exe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폴더에서 표시 다운로드를 받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셋업.exe 파일을 더블클릭을 해서 설치를 진행해 줍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다음같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죠. 로그인을 해 주기 위해서 어도비 사이트에서 만들었던 그 계정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도비 계정을 만들었을 당시에 사용을 했었던 연락처 번호가 있죠. 그 번호로 코드가 전송이 될 겁니다. 그 번호를 입력을 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계정을 위해서 암호를 입력을 해 줍니다. 로그인이 끝나게 되면은 오이와 같이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컴퓨터 환경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어도비사의 소프트웨어 목록과 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목록을 바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몇 개의 소프트웨어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 중에서의 제크 바로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목록 중에서 보게 되면 바로 라이트룸 소프트웨어가 있죠. 여기서는 보게 되면 라이트룸이 있고 라이트룸 클래식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컴퓨터 환경 안에서 동작하는 라이트룸 클래식을 가지고서 설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라이트룸 클래식을 설치를 해 줍니다. 라이트룸 클래식 설치 라이트룸 클래식 버전이 모두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바탕 화면에 이렇게 어도비 라이트룸 클래식 실행 아이콘이 자동 등록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 라이트룸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파일 어도비 경로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해서 프로그램 파일 어도비 바로 그 어도비 하위 폴더에 보면 어도비 라이트룸 클래식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죠. 그 폴더 안쪽에 보게 되면 바로 실제로 체크 설치가 된 라이트룸 소프트웨어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게 되면 바로 실제로 체크 라이트룸을 실행시켜주는 라이트룸.exe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실행을 해서 라이트룸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실행 아이콘이 뭐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삭제가 되어 있다면 이 실행 파일에 대해서 실행 파일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스 클릭 바로 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바탕 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실행 아이콘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F2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 놓죠.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라이트룸을 실행을 해줍니다. 더블 클릭 이렇게 이렇게 어도비 라이트룸 클래식이 실행이 되죠. 뭐 나타나는 이제 그 환영 인사는 그냥 닫아 놓고 아마도 이제 이렇게 자동적으로 각각의 인터페이스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페이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소개 페이지는 그냥 지금 살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엑스 버튼을 눌러서 닫아 놓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이트룸을 설치를 해서 첫번째 실행을 했을 때 먼저 에디터 쪽에 보게 되면 프리퍼런스가 있죠. 바로 설정 부분인데 이 설정이 보게 되면 현재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그 언어 설정이 바로 현재 잉글러시 로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으로 설정을 해서 인터페이스 언어를 한글이 나타난 상태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라이트룸 소프트웨어 제크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서 한글 인터페이스가 아닌 영문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쭉 작업을 해왔고 또 앞으로의 어떤 인터넷 상에서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라이트룸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때 한글 버전의 라이트룸 보다는 영문 버전의 라이트룸에서 좀 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의 제크 학습을 할 때 한글 인터페이스가 아닌 영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뭐 그래서 저도 잉글러시로 바로 영문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굳이 만약에 한글로 쓰고 싶다면 한국어로 선택을 해놓고 OK를 한 다음에 다시 라이트룸을 재시작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은 저는 그냥 영문으로 그냥 설정을 해놓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퍼포먼스 항목에 보게 되면 바로 카메라 로우 쪽에 보게 되면 현재 그 사용이 되는 그래픽 카드의 프레세서 설정이 오토로 아마도 잡혀있을 겁니다.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오토가 아니라 커스터머를 설정을 해서 특정 나타나는 그래픽 카드를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줘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GTX 780이라는 상당히 이제 그 발매가 된지 오래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래픽 카드 비디오 램은 6GB 정도를 사용하고 있죠. 마음부터 이제 그 그래픽 프로세서를 저는 일단 오토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라이트룸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의 어떤 성능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디텍트를 해서 검출을 해서 세팅을 해주게 될 겁니다. 뭐 일단 이제 그 이렇게 언어 설정과 그래픽 카드 설정을 뭐 이렇게 해준 다음에 OK를 해줍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첫 번째 라이트룸을 실행을 해주게 되면 아마도 이제 그 자동적으로 라이트룸이 새로운 라이트룸 카달로그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생성이 되는 제크 카달로그 파일은 바로 파일 오픈 카달로그 기능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 지금 이 컴퓨터 로그인을 해서 작업 중인 사용자 계정 폴더 안쪽에 보게 되면 바로 사진 폴더가 있죠. 그 사진 폴더 안쪽에 보게 되면 라이트룸 폴더가 자동 생성이 되어 있었 겁니다. 그 폴더 안쪽에 보면 이렇게 라이트룸 카달로그 점 L R C A T 라는 그 확장자라 갖고 있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바로 이제 이 파일이 여러분들이 라이트룸을 가지고서 어떤 사진 파일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했을 때 그 사진 파일이 갖고 있는 저장 경로와 작업된 내용이 같이 포함이 돼서 저장이 되는 파일로 쓰이게 됩니다. 이 파일이 이미 열려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열기를 통해서 이미 열려있죠. 작업의 교환에 따라서는 저렇게 디폴트로 만들어주는 자동 생성이 되는 카달로그가 아니라 이미의 새로운 카달로그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바로 파일 new 카달로그를 실행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그 카달로그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는 역시 사진 라이트룸 폴더 안쪽에 그냥 저장을 해놓죠. 저장이 되는 이름은 다음같이 바꿔 놓겠습니다. 라이트룸 워크 2020 이 이름대로 크레이트 그러면 이제 그 아마도 자동적으로 라이트룸이 종료가 되고 다시 라이트룸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이트룸 워크 2020 카달로그 파일로 열려있는 걸 알 수 있죠. 윈도우 탐색기를 통해서 해당 계정 폴더 쪽에 있는 사진 폴더 라이트룸 보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룸 워크 2020 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폴더 안쪽에 보면 이렇게 라이트룸 워크 2020 LR CAT 라이트룸 카달로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죠. 앞으로 이제 그 어떤 사진 파일을 갖고 와서 작업을 하게 되면 모든 그 작업된 내용은 바로 이 파일 안쪽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라이트룸 카달로그 파일을 열어놓고 작업을 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역시 그럴 경우에는 다시 파일 오픈 카달로그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는 라이트룸 카달로그 파일을 열기 그러면 이제 다시 실행할 거냐고 묻죠. 재시작 리런치 그럼 역시 디폴트로 만들어졌던 라이트룸 카달로그 파일로 열려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이트룸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여러 개의 카달로그 파일 중에서 특정 카달로그 파일을 우선적으로 열리도록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바로 에디트 프레퍼런스 설정 중에 보게 되면 제너럴 쪽에 보게 되면 디폴트 카달로그 기능이 있죠. 바로 라이트룸이 이제 실행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카달로그를 어떤 곳으로 설정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제크를 리스트에 보게 되면 지금은 일단 가장 최근에 사용한 카달로그로 선택이 되어 있죠. 이것을 보게 되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제가 여태같이 사용했었던 카달로그 리스트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카달로그를 사용할 거라면 어더를 사용해서 해당 카달로그가 있는 그 경로를 찾아서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은 저는 여기서 리스트 중에 보게 되면 아까 만들었던 라이트룸워크 2020.lrcad 파일을 선택을 해놓죠.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오케이 그러면은 앞으로 제크 라이트룸을 실행을 할 때마다 그 라이트룸워크 2020이라는 그 카달로그가 우선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라이트룸을 종료를 해보죠. 엑셋트 예스 다시 라이트룸 실행 네 라이트룸을 이제 실행하자마자 자동적으로 열리는 카달로그는 바로 라이트룸워크 2020 이 파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에디트 프리퍼런스 제너럴 디폴트 카달로그 바로 이 기능을 통해서 라이트룸이 실행을 할 때 먼저 실행이 되는 먼저 오픈이 되는 카달로그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작업할 사진 파일을 임포트를 즉 파일을 가지고 와봐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바로 파일 메뉴에 보게 되면 임포트 포토 앤 비디오 바로 이 기능이 있죠. 또는 이 기능 대신에 왼쪽 패널에 보게 되면 임포트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임포트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되죠. 일단은 임포트를 할 소스 대상이 누구인지를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왼쪽 패널에 보게 되면 바로 현재 선택되어 있는 대상이 애플, 아이폰으로 선택이 돼 있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는 USB 케이블로 아이폰과 컴퓨터가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든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든 그 대상이 현재 애플, 아이폰으로 선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폰에 저장되어 있는 바로 이 사진 파일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이제 그 뭐 아이폰 같은 대상 스마트폰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라고 그러면은 다른 목록을 여기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더 소스를 이제 선택을 해 주게 되면 바로 브라우저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 컴퓨터 내에서 사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로 이동을 해 줍니다. 포토 데이터라는 이제 폴더를 제가 지금 선택을 해 놓죠. 폴더 선택 그러면 이제 그 폴더에 저장이 돼 있는 사진 파일이 이렇게 목록에 나타나게 되죠. 일단 저는 여기서 먼저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 있는 파일을 선택을 해 놓겠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상태 보면은 이제 그 각각의 사진 파일이 썸네일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썸네일이 갖고 있는 크기는 썸네일 이 드래그바를 통해서 크게 작게 조정을 할 수 있고 선택되어 있는 리스트는 이렇게 체크박스로 표시가 돼 있죠. 언체크 오를 하게 되면은 모든 사진 파일이 선택 해제가 돼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이제 그 특정 파일만 선택을 해 주기 위해서 체크 체크 두 장의 그 사진 파일을 선택해 놓고 이제 이 파일을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더해 줄 것인지 사진 파일을 다른 경로로 이동을 할 것인지 또는 사진 파일을 카피를 할 것인지 즉 복사를 해서 적용할 것인지 카피 카피 move add 세 가지 타입 중 하나를 선택을 해 줍니다. add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현재 그 지금 이 사진 파일이 있는 그 경로를 그냥 현재 열려 있는 라이트룸 카달로그 파일에 추가를 해서 파일을 임포트를 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은 카피 방식으로 해 주게 되면은 이 파일을 선택했던 이 파일을 이미 어떤 경로로 복사를 시킨 다음에 그 파일을 임포트를 해 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크 이 카피 방식으로 해서 바로 이쪽에 있는 제크 destination 즉 카피가 되는 경로 그 경로를 선택을 해 줍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제크 윈도우 C 드라이브 또 D 드라이브 F 드라이브 Z 드라이브 K 드라이브 여러 개 하드 드라이브가 현재 목록상 나타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제크 F 드라이브로 선택해서 여기서 바로 해당 드라이브로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자동적으로 2020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하위에 보면 2020 현재 날짜 폴더대로 서버 폴더가 만들어지게 되죠. 미리 그 경로가 만들어지는 그 리스트를 이렇게 표시시해 주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제크 이 F 드라이브 아래쪽에 바로 새로운 서버 폴더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인투 서버 폴더로 체크를 해 놓고 바로 이름을 다음같이 라이트룸의 의미로 L R 해 놓고 언더바 포토 라고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L R 언더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폴더 안쪽에 2020 2020 0727 서버 폴더가 만들어지게 되죠. Organize 타입이 By Date 로 되어 있으면 바로 이같이 연도와 날짜 단위로 자동적으로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선택한 파일이 임포트가 됩니다. Organize By Date 가 아니라 오리지널 폴더로 바꿔주게 되면 이 오리지널 폴더가 갖고 있는 이름을 그대로 만들어서 복사를 해 주게 됩니다. Organize 방식을 Into One 폴더로 바꿔주게 되면 바로 L R 언더바 포토 라는 만들어지는 이 폴더 안쪽에 모든 사진 데이터를 그냥 다 복사를 시켜 주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제크 By Date 로 선택을 해 놓죠. 그 다음에 데이터 포맷은 지금 보게 되면 제크 어떤 폴더 형식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죠. 2020 0717 로 선택을 해 보게 되면 이렇게 2020 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0717 즉 7월 17일이라는 그 서브 폴더 이름대로 만들어지게 되죠. 뭐 이렇게 해 놓고 바로 선택한 두 개의 사진을 임포트 해줍니다. 임포트 그럼 이제 그 두 장의 사진 파일이 이렇게 임포트가 된 걸 알 수 있죠. 음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바로 아까 제크 F 드라이브 쪽으로 이 두 장의 사진 파일을 복사를 시키도록 해놨죠. F 드라이브로 이동을 해서 네 LR 포토 폴더가 있죠. 더블클릭 더블클릭 0717 더블클릭 바로 이 두 장의 사진 파일이 그대로 복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세이 드라이브에서 F 드라이브 쪽으로 복사가 된 거죠. 같은 식으로 이번엔 다시 임포트 역시 이제 똑같은 임포트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되죠. 이번에는 자크 사진을 가져올 대상을 컴퓨터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폰으로 선택을 해 놓죠. uncheck all 뭐 여기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네 세 장의 사진만 선택을 해 놓겠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카피 방식으로 복사를 해 주는데 역시 이제 그 데스티네이션 쪽에서 지금 이제 복귀되면 인투 서버 폴더로 LR 포토를 계속 만들면서 복사를 해 놓도록 되어 있죠. 네 저는 이것을 LR 포토 쪽을 선택을 해 놓고 서버 폴더를 이렇게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아이폰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LR 언더바 포토라는 폴더 안쪽에 아이폰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하위 폴더에 이렇게 날짜 방식으로 바이 데이트 방식으로 해서 데이트 포맷을 2020 0717 이런 형식 구조로 서버 폴더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상태로 해서 임포트 어 그럼 역시 이제 임포트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죠. 지금 보게 되면 제가 그 주소 기능을 활성화할 거냐고 묻죠. 일단 디세이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디세이블 그럼 이렇게 세 장의 사진이 그대로 임포트가 되어 있죠. 보게 되면 제가 그 임포트가 된 대상은 지금 보게 되면 제 왼편에 있는 왼편에 보게 되면 바로 폴더 안쪽에 F 드라이브 네 바로 F 드라이브가 현재 지금 이렇게 열려 있죠. 그 F 드라이브 쪽에 보게 되면 2018 2018 2018 이라는 뜻이 되겠죠. 2018년도 6월 22일 날 찍은 두 장의 사진 2019 2019년 11월 9일 날 찍은 한 장의 사진 그리고 2020년 7월 17일 날 임포트를 한 두 장의 사진을 역시 이렇게 각각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임포트 과정을 통해서 추가를 한 사진 정보 이 사진 폴더 구조는 바로 아까 제가 F 드라이브에서 만들어놨던 LR 언더바 포트라는 그 폴더 하위쪽에 있는 2020 아이폰 두 개의 폴더 구조가 있죠. 이 폴더 구조 안쪽에 있는 이 서버 폴더 구조 안쪽에 그대로 파일이 복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파일 폴더 구조가 그대로 현재 그 열려 있는 카달로그 파일 정보 안에 포함이 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 지금 이 전체 구조는 네 바로 카달로그 정보는 바로 라이트룸워크 2020 카달로그를 현재 지금 열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카달로그 파일 안쪽에 지금 방금 전에 임포트를 했던 그 사진에 대한 경로에 대한 정보 그 정보 구조가 바로 이 라이트룸 카달로그 파일 안에 저장이 되어 있고 실제적인 그 사진 파일은 바로 임포트 과정을 통해서 아까 카피 방식으로 복사를 해 놓았죠. 그 대상 경로가 FDRIVE LR 언더바 포토 바로 이 폴더 하위 구조 폴더 서브 폴더 쪽에 이렇게 복사가 돼서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파일을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임포트를 했었던 이 사진 파일이 있죠.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 주게 되면 최대 화면으로 디스플레이가 바뀌게 됩니다. 다시 이제 그 그레이 색상이 있는 빔 바탕을 더블 클릭을 해 주게 되면 원상태 리스트 뷰로 되돌아가게 되죠. 또는 여기 있는 그리드 뷰 또는 옆에 있는 루페 뷰 버튼을 클릭해서 스위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파일을 가지고서 만약에 어떤 색보정을 한다 그 작업을 위해서 바로 상단에 보게 되면 라이브러리 옆에 보면 디벨롭라는 기능이 있죠.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럼 이제 그 해당 파일을 이렇게 색보정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인터페이스 소개 페이지는 엑스 버튼을 눌러서 닫아놓죠. 여기서 이제 그 여러가지 그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기능들을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일단은 여기서 뭐 익스포즈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밝기를 어둡게 밝게 바꿔놓거나 컨트러스를 통해서 대비를 약하게 하거나 대비를 강하게 하거나 또는 템퍼러스 기능을 통해서 사진을 좀 더 차가운 쪽으로 만들거나 따뜻한 쪽으로 만들거나 또는 그린 색상이 강하게 퍼플 색상이 강하게 뭐 이런 식으로 색상으로 바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색보증을 한 그 상태의 정보는 바로 아까 이 라이트룸 카달로그 파일 안쪽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명심해야 할 점이 라이트룸에서 그 어떤 사진 파일을 임포트를 해서 어떤 색보증을 하거나 수정 편집 작업을 한 그 정보 상태는 원본 사진 파일에 즉 이 파일이 있는 이 파일이 갖고 있는 저장되어 있는 경로가 있겠죠 바로 이 이 JPG 파일 안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카달로그 파일 안에 포함이 돼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트룸의 작업 방식은 어떤 사진 파일을 임포트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임포트를 했었던 그 사진이 저장이 되어 있는 이 경로 있죠 이 경로에 대한 정보 또 이렇게 색보정을 한 정보 그 정보는 바로 모두 라이트룸 카달로그 파일 안에 포함이 돼서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점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작업된 내용은 카달로그 파일 안에 저장이 되는 것이지 원본 사진 파일 안에 포함이 돼서 저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명심해서 기억을 꼭 해 두십시오 다시 지금 이렇게 색보정을 할 수 있는 디벨로프 인터페이스에서 다시 이제 그 사진 리스트 화면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기능으로 선택을 해 줍니다 클릭 그럼 다시 리스트 상태로 바뀌게 되죠 역시 썸네일을 이용해서 크기를 작게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어떤 사진 파일을 선택 디벨로프 밝기를 바꾸거나 차갑게 따뜻하게 등등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과정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서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 보시고 기본적인 사항을 잘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